대법원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기 아산시장의 상고심 사건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연장된 셈이라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반년은 지금 같은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유지돼 시정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 연장되는 과정이라도 제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내 편, 네 편 편 가르기 해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시민단체하고도 소통을 잘하고. 그동안 쭉 무죄를 주장해왔던 박 시장은 아산시정을 더 힘차게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시장직 상실 위기가 점쳐지면서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아산시장 재선거를 준비하던 정치권도 셈법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